1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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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게 스텝을 갖고 있는 김재현 2라운드 좌우 그리고 전후 오우 자 킥 교환이 됐고요 자 여기서 빠르게 일어나면서 싱글넥 잡고 어우 지금은 목이 잡힌 상황인데요. 네 슬립이 되면서 이제 목을 잡긴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걸 계기로 삼아서 자 이렇게 택다운 형태로 잘 뽑아냈고요. 그렇습니다. 자 옆구리를 계속 두들겨주고 있는데요. 계속 사이드 포지션 압박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 바디니킥 좋죠. 좋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네 다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김재형이고요. 세컨하고도 좀 의견을 했고요. 오오오 예 베버링 잘 들어가고 있죠. 자 이번에는 완전히 백쪽으로 들어가는데요. 자 백파운드 레그킹 들어갔고요. 자 자 일방조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네 파운딩 다시 들어갑니다. 지금 요우둥 선수가 지금 뭐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.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. 왼손 그리고 오른손 파운딩 오우 네. 아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인데 일단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줄이고 있는 요우둥 일단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이제 스탠딩이거든요. 자 다시 두들깁니다. 백종권 레프트가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. 자 지금도 파운딩 상체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만 풀마운트 김재형 김재형 계속 압박 잘 걸어주고 있습니다. 네. 네. 요우둥 선수는 지금 체력이 더 많이 빠질 텐데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 일반적으로 파운딩에 의한 체력 빠짐이 있습니다만은 밑에 깔려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어떤 리튼만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. 네. 오우 지금은 네. 목축이 들어간 상황인데요. 네. 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. 네. 네. 패브아웃이 나왔고요. 네. 4 5 5 5 5 5 5 6 6 6 6 6 6 5 5 6 5 5 5 5 5 6 5 8 9 5 6 6 6 7 5 어허! 렙스! 네! 어 지금 김재형이 어 지금 네 위험합니다! 어허! 어허! 자! 차이노 다운됐습니다! 차이노! 렛 프리스탑!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여기서 김재형선수가 네에에에에 정확하게 걸린거죠 두 선수의 1라운드 출발해보겠습니다 라이트 바디를 돌아봤습니다 김재형 김재형 왼트앞트 들어왔어요 파운딩 김재형 계속 틀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파운딩 김재형 레프트 파운딩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김재형 이렇게 경기 끝을 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